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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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나 혼자 놀지 않았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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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 나 죽었잖아 니가 나 살려줬어야지 왜 내 탓이야 언니가 못한 거잖아 짜증나 베라 먹고 싶어 베라가 뭐야? 야 넌 베라도 모르냐? 걔 클라레스잖아 아 난 게임인 줄 알았잖아 야 너도 먹고 싶지 않냐? 응 나도 먹고 싶어 우리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자 전화해봐 그래 뭐래? 아빠 사온대? 어 사온대 신나다 역시 베라는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야 돼 아 먹자 어? 이거 웅트지? 어 민트야 민트 맛있지 않아? 민트 안 좋아해? 아 민트를 왜 샀어? 민트 먹는 날씨날 치약을 짜놨겠다고? 맛있게 맛있게 먹어야 돼 맞아 왜 그래? 그러니까 잠깐 왜? 야 이 뚜껑에 묻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왜 안 먹고 있어? 이게 다 돈이야 돈 응?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건데 뭐야? 보라색? 수수깡젤리 맛 나는데? 수수깡젤리 맛 나? 어 맛있다 맛있지? 보라색 맛있지? 응 그래서 베라는 무조건 신상을 한번 털어봐야 돼 야 너 왜 그 맛만 먹어? 이 맛잘 맛있잖아 쟤가 맛있잖아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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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감사합니다.